익산에 있는 식품클러스터에 발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에 잠깐 왔는데 갈 길이 멀데 200km를 더 가야 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 알 수 있지 지금 잠깐 휴게소에 왔는데 남은 거리가 150km 휴게소에서는 항상 어떻게 이런 노래가 신기하게 항상 잘 나온다 드디어 익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다 농촌이다 여기가 아 농밭이네 국가산업단지인데 식품클러스터 잘 못 찍은 것 같은데 아 빨리 다시 찍어라 맞지? 국가산업단지 저기 아 여기서 제일 많은 건물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여기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아 이식 어 아 아 아 아 나중에 발표를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고도와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고도와 아마 대표님이 풍소스 만드시면서 대체육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풍소스가 사실은 대체육을 하다가 발표를 하고 온 소감이 어떻노? 뭐, 그렇지 뭐. 허둥주둥 되다 왔구나 싶지. 언제나 그렇듯이. 뭐 아무튼 이거 해가서 지원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또 어차피 해야지. 어. 그렇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길안들을 정려합니다. 여기가 맞나? 가게 이름이 간판없는 짜장면집인데 진짜 간판이 없어. 이제 이게 뭐야. 팔자국은 간판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겁니다. 다시 됐어요. 아래쪽은 아니래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